더 진짜를 만나고 싶으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좀 들으시면 그런 거 다 나오는 대로 내려놓으시고 몰라하시고 참나와 함께 있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계시면 거기서 위안을 얻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건 살건 다음 생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생이 굴러가건 지금 이 순간 모르는 이 마음이 참나 순수한 이 알아차림 상태 너무 좋다. 이 상태로 만족한다 이 마음을 계속 먹어주셔야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탑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요.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이래야 된다고 하면요. 이미 여러분이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그쪽으로 굴러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만든 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그쪽으로 굴러간다는 거지. 진짜로 그럼 극락에 가서 이렇게 사느냐.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 방향으로 굴러갈 뿐이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시면 괜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제일 답이고 제가 너무 다 무너뜨리는 말 같지만 다 내려놓고요. 지금 몰라 하셔서 지금 이 순간 우주가 무너져도 나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걸로 만족한다 하는 고마움 먹으시고 거기가 신앙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가 하느님 자리예요. 지금 하느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나는 만족한다. 이게 성숙한 영성이죠. 이렇게 영성이 성숙해져야죠. 낮은 차원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걸 좀 극락, 천국 이런 식으로 계속 대안을 찾아서는 여기서는 다 답이 안 나와요. 수많은 종교에서 제시하는 거는요. 방편이에요. 사실은. 도와주려고 나온 거예요. 천국 간다고 믿는 게 낫잖아요. 2학년 한 생 사는데. 2학년 극락 간다고 믿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분들은 그걸 믿으시면 돼요. 제가 그분들의 믿음을 깨고 싶진 않고요. 제 강의 혹시 들으실 정도의 조금 더 나은 걸 바라신다면 그거 한번 깨버리시면 진짜 자유가 없네요. 지금 참나 상태가 극락이에요. 참나 상태가 열반이고 참나 상태가 천국이라는 거 아세요? 왜? 예수님 말씀도 부처님 말씀도 파고 들어가면 결론이 그거예요. 아미타 정토 가자고 해놓고 결국 결론 들어가면 자성미타, 네 본성이 아미타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넌 이미 영생했다. 기독교도 천국 가자, 천국 가자 하고 네 안에 천국이 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요. 뭔 소리지? 하면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왜? 내 눈앞에 천국을 바라던 사람한테 갑자기 너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게 벌써 영성의 레벨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는 이왕이면 영성을 끌어올려서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싶죠. 아침에도 제가 제 나름대로는 천국 갔다 왔는데 자각몽 상태에 들어가더라고요. 제 육신도 알겠는데 정신은 생시같이 선명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거죠. 생시, 생시만큼 선명한. 그래서 제 몸이 자고 있는 것도 아는데 저는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구경 다니는데 죽이더라고요. 야 천국 이 정도면 뭐 얼마나 하겠는데 구경 다니는데 제가 하는 짓이 가면 다 만져봐요. 재질 확인해요. 돌아다니면 사람들 돌아다니고 하는데 돌 만져보고 만져보고 촉감이 죽여요. 생시랑 똑같이 촉감이 나니까 사람 정신이 대단하잖아요. 촉감 똑같이 나요. 만져보고 돌 만져보고 물 있으면 물 만져보고 물이 좀 더 미끈거리긴 했는데 아침에는 물도 그 느낌 냄새는 잘 안 나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나? 그러면 또 미약하게나마 냄새가 나요. 여기 지수화풍인데 바람은 없나? 바람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선을 막 저으니까 또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 있긴 있구나 하고 이 짓을 하고 다니세요. 자각몽 할 때 자각몽 상태에서 거기 이제 재질 확인하느라고 여기도 지수화풍 어떻게 있는지 저는 아무튼 이용구입니다. 거기서 뭐 다른 짓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이런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거 확인하고 다니면 벚꽁 이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혹시 현상이 일어나면요. 거기 보여주는 상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거는 아마 제 마음에 있는 뭔가 좋아하는 것들이 또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서 천국을 오셔도요. 여러분 문화권의 눈으로 밖에 여러분 못 봅니다. 잘 때 진상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 보고 온 천국하고 불교인이 보고 온 천국이 극락이 다르거든요. 얘기 나누면. 정교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 자기 마음에서 그게 만들어져서 보여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모니터로 보고 있다는 거 항상. 원칙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도 현실, 객관적인 이 현실을 보고 계시는 중에도 여러분 모니터에 지금 뭐가 더 강조돼서 비치는지 몰라요. 이게 강조돼서 보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이게 강조될 수도 있고 이게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 화면에 이런 게 안 나타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세계도 이런데요. 정신세계는요. 진짜 주관적인 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같은 공통의 세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영적 경험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도 없고 객관적인 세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영계는 더 주관적인 우리 꿈처럼 주관적인 마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혹시 전생을 보시더라도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취할 거만 자명한 메시지만 취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내 참나에서 나왔다. 우리 영이죠. 혼, 육이라면 다 영에서 나옵니다. 우리 영에서 여러분 이 애고죠. 혼과 육이 애고작용을 통해서 생각하고 웃고 떠들고 몸뚱이 움직이고 또 몸뚱이를 떠나서도 오감정보는 있으니까 오감정보 오감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봤지만 육신 잠잘 때도 여러분 꿈속에서 오감정보 받잖아요. 오감정보는 그러니까 육신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또 구별됩니다. 오감은 그래서 제가 혼에서 보통 혼만 가지고도 생각감정 오감을 다 얘기하는 이유가요. 육신 없이도 여러분 오감정보 받아서 다 쓰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옛날 기억 떠올리면 지금 보세요. 어제 어디서 놀았지 하면 벌써 거기에 색깔 다 있죠. 거기 다 있어요. 소리도 있고 색깔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정신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요. 육까지 안 가도 이미 혼에서 오감작용이 있습니다. 영혼육 근데 이제 생시에는 이 육신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오감을 작동시키니까 영혼육 이렇게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은 되게 다른 거예요. 영은 여러분 여러분 애고의 뿌리면서 영을 참나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나은데 더 나아 더 볼래의 나아 이런 뜻이죠. 영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우주를 다 지금 이 모습으로 보여주게 하는 건 영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서 영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기독교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각 종교마다 장점이 있어요. 불교는 이런 시각을 갖는데 좀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거기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는 또 아주 놀라고 그러죠. 신이라고 안 하죠. 불교인들도 좀 잘못된 게요. 이 자리가 신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이 신인데 그러니까 그 인격적 부처님 말고요. 법신불 비로자나불 자리는 신이에요. 그런데 불교에는요. 뭐가 잘못됐냐면 불교인들한테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불교는 신을 우습게 봐. 부처님 아래야 신이. 황당한 발상이죠. 석가모니께서 얘기하실 때 인도인들이 믿던 신을요. 다 인격으로 인격적으로 설명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브라마 브라마 신이 있죠. 브라마 신이 있으면 그냥 이 신을 인격으로 설명해요.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신은요. 불경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실 중생들이에요. 중생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신하고 같나요? 전혀 다르죠.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라고요. 그럼 불교에서만 통용되는 신 신을 가져다가 우리 불교는 신을 중생으로 봐. 대화 불가입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 신이에요. 다른 종교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를 쓰는 영어에 빠져서 다른 종교를 전혀 이해 못하는 짓거리에요. 우리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가 무신론이라는 거는 이런 신들을 중생으로 보는 관점에서 얘기한 거지 실제로 이 우주를 굴리는 인연법은 누가 만들었나요? 만든 사람이 없어요. 우주는 인연법이 다스려요. 인연법이 신이에요. 다른 종교의 신이에요. 카르마 집행하는 게 다른 종교 모든 신의 역할이거든요. 카르마 집행을 누가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인연법이 한다고 그래요. 연기법이. 인과법이. 그게 그 자리가 신이에요. 더 들어가서 대승불교 오면 그 자리를 아예 법신불이라고 해서 신을 다시 단순한 법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제하는 존재로서 다시 신성화 시켜서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져요. 기독교로. 불교에 신이 있습니다. 법신불이 신이에요. 인과법이 신이고. 혹시나 불교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게 당혹스러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신들도 윤회한다고 보는데 이러면 그 신은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냥 불교에서만 신이라고 불리는 거지. 원래 브라마가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석가모님께서 사실 교묘하게 논쟁에서 약간 이상한 수를 쓰신 거예요. 힌두교인들이 브라마라고 믿는 거는요. 이런 초월적인 신성이기도 하면서 또 처자식도 거느린 인격적 존재 두 가지 얘기를 하니까 석가모님은 그러면 초월적 신성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래? 처자식도 있다고 중생이네? 그럼 중생이네 하고 접근해서 논파해버려요. 그것만 기록에 남아있다 보니까 불교인들은요. 브라마도 중생인 줄 알아요. 그냥 다. 철저히 불교적 관점입니다. 잘못된 인생. 그건 상대방의 그런 종교체계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는 철학이 없을 거고 되게 낮은 차원 힌두교들을 진짜 어리석은데? 어떻게 중생을 믿고 있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황당한 존재들이 되죠. 힌두교 신학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아신다면 사실은 이 자리가 신이다. 불교분들이 신이라는 말에 되게 낯설어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 제가 예전에 청하스님이나 철웅스님 법문 들으러 가면요. 좋은 게 청하스님은 제가 들으러 직접 갔고 철웅스님은 법문구에다 들었는데 거기서 그 두 분의 특징이 불성을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러면 제가 스님들 중에 대단하신 분이 있구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자들 중에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대요. 고승이 그러시는데도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종교 간의 전쟁인 거죠. 저럼 우리가 기독교한테 지는 거 아니냐 하는가 혹시 기독교한테 우리 불교가 밀리는 거 아니냐 하는 신도수를 놓고 또 싸워야 되는 이런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이런 철학적인 설명에 만약에 그런 오염을 시켜버리면 잘못된 탐진치에 빠진 결론이 나오죠. 그거 배제하고 봐야 되는데 탐진치 빼고 자명한 것만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실 수 있고 이 세계를 인식하실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세계가 의미를 지니고 존재하는 것은 지켜보는 자 알아차림 순수한 알아차림 순수 꼭 붙여주셔야 돼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겹게 들으셨을 텐데 잘 아실 거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온 인류가 다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영혼육의 존재고 내 안에 영이 있다고 그 영을 막연하게 상상하고 계세요. 내 안에 어떤 신적인 게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게 신적인 겁니다. 제가 왜 순수 알아차림 이라고 꼭 말을 붙이냐면요. 혼의 작용인 알아차림 있어요. 혼의 작용인 알아차림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혼은 이원성 세계이기 때문에 주객이 있어요. 알아차림 있으면 대상이 있어요. 무언가 뭔가를 알아차리고 계신 여러분 들이실 때 들이신 줄 알아차리고 내쉴 때 내쉴 다 알아차리고 생각 일어날 때 일어난다 알아차리고 사라질 때 사라진다고 알아차리죠. 그럼 이거는 어떤 알아차림 인가요? 순수한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 은 다 애고 의 작용 이에요. 왜? 알아차리는 여러분이 애고 이기 때문에 숨이 숨이 들어간다 라고 알아차릴 때는요. 숨이 들어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나라는 게 애고가 돼요. 주체가 애고가 돼요. 순수 알아차림 일때는요. 나와 남이 없는 그냥 알아차림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둘은 아주 관계가 없냐? 아니에요. 순수 알아차림 이 현상계에서 작용을 하면 이런 오염된 알아차림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쉽게 암흑에야 부를 때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다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 말만 듣고 암흑에야 할 때 듣는 내가 참나라고? 애고인데 이 말도 맞아요. 암흑에야 부를 때 누가 나를 부른다는 걸 알아차렸잖아요. 그건 애고작용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서 알아차렸을까요? 근원적으로 그 알아차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태양이면 이게 달이에요. 달빛은 어디서 나오죠? 달빛은 원래 태양빛입니다. 태양이 반사된 거예요. 그래서 현상세계에서 어두운 세계 속에서 태양빛이 작용하는 게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의 근원을 추적하면 태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알아내시면 그러니까 암흑에야 할 때 알아차린 자가 참나야 그럴 때 사실은 이게 다 깔려있는 거예요. 암흑에야 할 때 사실 알아차리는 거는 애고지만 그 알아차림은 원래 순수한 알아차림이야. 거기가 참나야. 이해되시죠? 이 얘기가 이 빠산하는 분들이 제가 좀 여기저기 이쪽은 아까 불교 얘기 좀 해드렸고 기독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불교 중에 또 초기 불교 지금 남방 불교 수련하는 분들 초기 불교 공부하시고 저기 남방 불교라고 해서 저기 뭐죠?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미얀마 가서 수련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실 때 낯설어 하시는 게 알아차림도 무상한 거 아닌가요? 알아차림이 참납니다. 열반입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은 무상한 건데요 라고 교육받거든요. 그때 그 무상한 알아차림은 이거예요. 애고의 알아차림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 빠산화 하시는 분들 수련은 이거거든요. 숨 들어올 때 들어온 줄 압니다. 나갈 때 나간 줄 압니다. 계속 알아차리고 있죠. 이건 역시 다 태상 있는 알아차림이죠. 이건 다 애고작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참나가 지금 지켜보고 있죠. 참나가 보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호흡을 알아차린다. 그러면 이미 이원성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구분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수련하느냐 그럼 이분들은 우리는 바로 몰라하면 되죠. 몰라하면 바로 참나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빠산화 하는 분들은 이제 알아차림을 중시하니까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아차리고 나가면 나간 줄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다가 열반을 어떻게 만날까요? 이분들은 알아차림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이 사라질 때 열반이 드러나요. 이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 개념으로는 열반 저 열반 증득했어요. 어떻게 증득했어요?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호흡이라는 대상도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반을 열반 상태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열반 상태에 들어갔다는 건 누가 아는데요. 여전히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게 순수 알아차림.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는 분도 계시는데 문파마다 알아차림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문파도 있어요. 그게 열반에서 바로 알아차림이 이걸 열반이라고 불러버리니까 이것만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반 상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누가 압니까? 알아차리고 있는 여러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라고 해도 좀 이상한데 아무튼 애고성이 아닌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남방불교에서 안 부르는 파들도 많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도 괜히 그분들이 열반이 뭐야? 열반은 열반은 알아차리는 거 아닌가? 땡! 그럽니다. 기다렸다. 하여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알아차림을 고작 알아차림 따위를 열반으로 알다니 말립니다. 여러분 이미 진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아 그럼 너가 아는 알아차림은 대상이 있는 거지 나는 대상 없는 걸 말하는 거야. 라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서로 헤매요. 같이 순수 알아차림 그땐 누가 거기 이 오온이 다 사라지고 대상과 이원성이 다 사라졌을 때 열반에 든 존재는 누구죠? 알아차림 밖에 없어요. 그게 0입니다. 0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생사를 다 관통해서 관찰해 본 뒤에 0이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연구하실 수 있는 게 혼과 육 생각감 전국감은 다 생멸이 있어요. 0이 생멸이 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살아있는 동안 0이라는 존재가 생멸하고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관찰해 보셔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특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혼과 육은 생멸하는 무상한 것 0은 니르바나고 여기는 신성이고 여기는 불생불멸이고 무상한 것 살아서 이 두 가지 특성을 정확히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이 생사를 관통해서 실험하시면 더 자명해지겠지만 일단 자명해집니다. 이 두 개는 전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함께 가지만 분명히 다른 차원이라는 걸 아시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견성이나 그런 열반 증득의 실제예요. 저 양반들이 어떻게 자기가 불생불멸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자기가 시공을 초월한 존재라고 감히 얘기하지? 뭐 수백 생을 다 한번 훑어봤나? 이런 게 아니라요.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된 거예요. 체험하시다 보니까 영이란 건 언제 어느 때고 알아차리고만 있고 어떤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생각감정 오감에 사실 내용물은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또 고차원적 이데아나 이런 신비한 우주의 근본정보가 있겠지만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생각감정 오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멸하는 요소들이 없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정도 연구를 하셔야 되려면 참나라랑 계속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체험밖에 없습니다. 계속 체험하셔서 팩트를 계속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부정할 수 없어. 이게 많이 늘어나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이야. 그리고 이 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 진리는 개념은 이것밖에 없어. 이걸 계속 스스로 확인하시지 않으면요. 신앙으로 가시면 큰일 나요. 신앙으로 가시면 죽을 때 다 흔들려요. 내가 이번 생에 얻은 게 뭐지? 하면 다 날아갈 겁니다. 그것도 흔들리고 그것도 지식인에서 본 것 같고 그것도 흔들리고 믿었던 것 같고 확인 못 해본 것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학당에 오셔서 아공, 법공, 구공 막 이런 말 좀 어렵죠. 아무튼 참나 얘기 육바람 얘기 잔뜩 들으셨잖아요. 진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 애고랑 참나가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나? 참나 안에서 양심 나온다고 설명할 수 있나? 이거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자기 영성이 정확히 나와요. 자기 레벨이 그리고 그거를 이해만 하고 있나 삶에서 쓰고 있나 까지 보면 내 영성이 다 나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우주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자명하게 놓고 보면 이해가 돼요. 내가 어디까지 자명하게 알고 있고 삶에서 어디까지 쓰고 있고 또 어디까지 좀 더 지혜는 좀 더 멀리 보니까 멀리 보기는 저희까지 보는데 진짜 내 거는 이만큼이고 내가 쓰고 사는 거는 그 중에서도 자명한 진리 중에서도 이 정도 쓰고 산다. 이게 선명히 보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영성이 나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막 참나 하루 종일 참나 상태인데요. 하루 종일 참나가 생멸하지 않고 참나가 늘 이어진다는 거 그것만 확인하신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셔서는 아직 답이 안 나옵니다. 되게 그건 귀한 체험이긴 하지만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참나랑 애고가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다르니까 어떻게든 다르니까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건 하루 종일 함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차원에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연구 연구 하시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기독교 분들은 이걸 또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 더 개념 개념 하나만 더 보태볼게요. 연구하시는데 보태면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영혼육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육의 문제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육신이 있다는 거 알려면요. 내 영이 작동해줘야 되고요. 혼작용을 통해서 육신을 오감으로 파악해줘야 나한테 육신이 있다는 게 인지가 돼요. 안 그러면 육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작용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고 혼은 영의 작용이고요. 영의 작용으로 인해 혼이 굴러가 줘야 생각감정 오감의 이 세계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VR이 작동해야 팔다리도 나타나고 거기에 다 나타나요. 팔다리가 있는 세계도 나타나고 팔다리도 나타나고 여러분 꿈을 꾸시면 똑같아요. 팔다리가 나타나고 그 팔다리가 속한 세계가 나타나요. 멍둥이가 속한 거기 질서대로 돌아다니시는 경험하시고 꿈에서도 깨어서 보시면요. 이게 또 현실처럼 우리 마음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복공을 알기 더 좋아요. 꿈속에서. 왜냐? 그건 의심할 바 없이 육신의 작용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온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이 그렇게 오감을 다 놔둬가지고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꿈도 꿈에서도 깨어 계시면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실 호흡 들이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다 주무시거나 몰라를 하시면서 주무세요. 깨어서 주무시면 일반적으로 무의식에 툭 들어갈 때 우리가 완전히 정신 놓고 들어가는데요. 깨어서 들어가시면요. 깨어 있으면요. 무의식에 들어가요. 그대로 무의식 상태 들어가는데 깨어있는 알아차리는 의식은 순수 알아차림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잠 안 잔 것 같아요. 무의식 상태 코까지 걸고 자요. 실제로는 자기는 생생해요. 생시랑 똑같아요. 정신이 멀리서 코고는 소리가 들릴 때 있어요. 누구지 하고 누구지 하면서 탁 일어나니까 저더라고요. 전 잔 적이 없는데 황당하죠. 잔 적이 없고 정신 그대로인데 누가 코를 걸고 있어서 생각을 일으켜서 다시 나왔더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골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들 많이 실험해보시면 재밌어요. 저는 다 재미로 하시라는 거예요. 재미도 있으면서 정보도 우리가 연구해보면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얘기만 좀 더 해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종합 종합해서 영혼유구의 연구에 각 종교의 교리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편견들에 빠지지 마시라. 다른 종교 신을 인격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는 신을 부정한다. 이런 논리 다 부질없는 소리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 중에 열반이 그리고 인과법이 사실은 다른 종교의 신이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다른 종교랑 부지럽게 싸우지 마시고 기독교 분들이 제일 못 받아들여 하시는 게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느님이다. 그러면 기독교 분들이 못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신이 성령인데 내 영이 성령이다. 왜냐. 성경에 보면 이래요. 성령이 나를 따라오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구약부 자연스럽게 성령은 나 밖에 있는 뭔가 신성한 전제로 생각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유치한 신앙은 그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해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고등신앙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을 찾고 난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영 영인 것 같았죠. 찾고 나보니 이 영이 누구예요? 신이죠. 즉, 내 영이 사실은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껀 줄 알았던 영이 여러분이 뿌리를 캐고 나면 그건 시공을 초월한 자리인 거예요. 즉, 우리가 아는 애고랑 다른 재질인 거예요. 이 영은 같은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차원은 분명히 내가 맞는데 이 차원까지 가면 나는 나인데 참나라고 하는 이유가 나는 난데 나의 뿌리로 가니까 시공을 초월한 뿌리가 되니까 이 영의 상태를 영어로 표현하면 I am 인데 I am 이면 구약에서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I am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못 들어가 보신 분들은 그냥 글자만 읽고 무슨 소리야 성령이 옆에서 얘기해 줬대잖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대잖아. 또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그랬잖아. 그럼 밖에서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그게 내 거야. 그런데 이게 더 들어가면요. 그 얘기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내 영을 알고 나면요. 내 영이 결국 성령이 뭐냐. 성부가 하나님이죠. 성부의 작용이 성령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주를 초월하신 만든 우주를 사실 우주를 초월해 계시면서 우주를 만드신 이 존재가 우주 안에 자신이 작용을 할 때는 성령인 거예요. 그럼 성부가 성령이란 것까지는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도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러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실 텐데 성령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지금 우리 영혼류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사실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해준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흙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움직인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빠지면요.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작용이란 거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육 밖에서 또 다른 인격처럼 다가오셔서 우리한테 말도 걸어주고 하는 그 작용도 하나님의 작용은 맞죠. 그렇게 작용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도 나오듯이. 자 그러면 내 기준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작용하기도 하고 내 밖에서 성령이 작용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애고 기준입니다. 성령 입장에서는 우주 전체가 다 그 하느님이 작용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성령이 성령이 없으면 내가 보고 듣고 웃고 울으며 떠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은 내 내 혼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볼 때는 내 밖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왜? 다 하나님 작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를 할 때 안에서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내 영혼의 근원의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고 살지. 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근원을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항상 육을 통해서 밖간만 보지 육의 소리만 열심히 혼이 따라가지 영의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고요. 은근히는 들려요. 희미하게 들리는데 태양처럼 보질 못해요. 달빛처럼 은은하게만 느껴요. 태양 보듯이 선명하게 보실 수 있게 되면 그게 불교에서는 기원성이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체험하신 거고 그때 성령을 밖에서 받은 것처럼 여러분 혼은 느낄 수 있어요. 왜? 혼은 이원성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아니니 바뀌니 항상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한테는 밖에서 들어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아셔야 되는 게 애초에 이 혼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 혼의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성령이라는 걸 아신다면 다 성령이 하는 거구나 라는 말도 맞고 그렇죠?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주셨다도 맞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본래 성령이어도 맞아요. 다 들어가면 올라가면 다 맞는 얘기인데 에고 차원에서 혼의 차원이 에고 차원이죠? 혼의 차원에서 분석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밖에 있고 안에 있으면 안에 있지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에도 보면요. 내외의 양망이라고 안팎을 모두 잊어버려야 도를 만날 것이다. 왜? 안이 있네 밖이 있네 하는 건요. 에고작용. 에고는 계속 따지고 있어요. 아니다. 밖이다. 내 거다. 남의 거다. 주가 아니다. 객가 아니다. 따지고 있죠. 이게 초월된 자리가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초월해서 하나님을 맛보시고 나면 밖에서 성령이 작용할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에고 입장에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라는 걸 알게 되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 가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하급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고요. 결국 글자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통한 팩트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실제 체득한 팩트가 부족하니까 남의 글을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보고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하고 추측하고 억측하고 아 성령이 이렇게도 밖에서도 말을 거시는 분이구나. 그럼 또 벌써 상상이 돼요. 밖에서 말 걸고 있는 성령이 벌써 상상되지 않나요? 오감으로 색깔도 있고 소리도 있고 중저음으로 얘기하시나요? 뭐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걸걸하신가요? 목소리가. 벌써 자기 내 애고작용으로 인해서 바로 상상이 되고 만들어집니다. 내 마음에서. 심상이 형성돼요. 이래 버리면 벌써 이미 원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른다가 제일 답인 게요. 모든 이 종교 다 총괄해서 모른다가 최고 답인 게 판단 중지에 들어가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혼이 판단을 중지하면 곧장 0으로 직행합니다. 판단을 중지해버리면 즉 알아차림을 멈춰버리면 곧장 순수 알아차림만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이게 제일 빠른 법인데 이 박사 하나 하신다고 계속 알아차리다가 알아차림과 대상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기만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면 정말 요원해집니다. 언제 열반을 채득할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렇게 답답하니까 또 그 애고가 더 치성해졌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계속 대상을 알아차리려다 보니까 오히려 현상계에 발목을 잡혀요. 내가 알아차리면 잘 쓰신다 그러면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만 조금만 알아차려도요. 정신이 딱 몰입이 돼가지고 알아차리시다 보면 금방 순수한 알아차림을 넘어가버립니다. 이 원성의 세계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로 열반 증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라고 권해드린 건데 예전 어른들이 너무 보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대상을 알아차린다는 마음 자체가 애고작용이다 보니까 애고작용을 못 끊고 계속 비행기가 못 날고 활주로만 달리는 격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제가 몰라를 입바사나를 하시더라도 몰라 하시면서 하시라는 게 몰라 하면서 뚝뚝 끊으면서 가면요. 대번에 들어가 버립니다. 열반으로 영으로 하나님 상태 IM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 혼이 혼과 영이 함께 지내면서 영에 대해서 혼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사도바울이 말한 하나님 성령이 아는 것을 나도 알게 된다. 베일이 거치면서 나도 알게 된다. 지혜를 내가 얻어야 된다. 이 혼이 점점점 지혜로워지면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 사정을 이해하게 돼야 돼요. 이게 지혜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숙해지길 바라시면 말이 안 돼요. 내가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성숙해질 거야. 그런 성경을 많이 보신 것밖에 없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보고 더 상상하고 더 추측하는 힘이 더 커진 거지 그냥 성령과 함께 20년 지내신 게 제일 짱이라고요. 지내면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알아내야 돼요. 성령의 속성이 뭔지 애고랑 뭐가 다른지 다 알아내시고 나면 아까 같이 성령에서는 안팎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가지고 안팎을 따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요 현상계 물건으로 제약시켜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왜 애고는 그렇게 논하는 데 달인이에요. 애고는 어떤 신성한 것도 애고 수준으로 낮춰서 얘기합니다. 별 수가 없죠. 3차원에 사는 존재한테는 고차원이 이해가 안 돼요. 3차원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저 차원에 사는 애고는 고차원의 참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방식이 달라요. 존재 방식이 작동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애고가 이해하는 성령이고 구약에 심지어 신구약에 다 써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다 애고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안 해줬더니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 애고 시각입니다. 애고 시각 제가 구약을 좀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게 신약부터 보시라고 하는 게 구약에는 유대인들의 애고가 엄청나게 묻어있어요. 가끔씩은 유대인들도 아주 애고를 초월해서 자명한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분간할 힘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계시니까 신약은요. 예수님이 그걸 다 정화시켜서 순수한 하나님 얘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보시라니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애고를 또 초월해서 신을 느끼려면 여러분의 또 성령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설명이 더 자명하기 때문에 신약을 자명한 것만 모아놓은 거니까 신약을 보시라고 합니다. 신약을 보면서 성령체험을 하시고 나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잖아요. 그 안목으로 구약에 들어가면요. 구약 예언자들도 어떨 때는 민족주의에 빠져서 어떨 때는 애국주의에 빠져서 애고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다 보여요.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약시켜서 보고 있고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애고의 존재처럼 놓고 설명을 한다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단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적 질투를 할까요? 벌써 그 말이 이 얘기는 걸러들이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감상이에요. 한 애고의 감상이고 집단적인 애고의 감상이에요. 그건 이미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하지만 우주에 유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혼은요. 다 제각각이고 개별적이고 자기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애고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더라도 그 집단의 카르마 속에서밖에 이해 못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문화 수준에서밖에 이 신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약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애고는 제약 속에 있다. 그 제약 속에서 보편적 신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인정하시고 나면 구약을 보고 뭘 보건 사대 성인들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그분들마저 그 시대의 문화에 제약돼 있습니다. 소쿠라테스도 그 시대에 제약돼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걸 인정 안 하시면 답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로 가기 때문에 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분명히 나누자고요. 제 강의 보고 열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불교분들 기독교분들 특히 열받아서 비판을 하는데 이렇게 비판해요. 유농식 얘기는 틀렸다. 왜? 초기 불경에 써진 부처님 말씀과는 다르다. 우리가 불교 신자라면 마땅히 유농식은 배척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런 걸 최근에 봤는데 그럼 그 양반은 사실은 본인이 확인한 건 하나도 없죠. 이런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건 부처님도 통탄할 얘기예요. 왜? 부처님도요. 자기가 확인한 거 아니면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확인하지 않은 내가 신앙하는 교리를 가지고 누군가가 확인해봤다고 하는 얘기를 그냥 막연히 배척한다? 이건 탐진치만 커집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탐진치가 커지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권하지 않는 방식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요. 부처님 대단하세요. 자명하냐만 물어보세요. 자명하냐. 탐진치 없냐. 그 얘기할 때 너 탐진치 없냐. 자명하냐. 그럼 맞을 거다. 너가 확인해봤냐. 그럼 맞을 거다. 어떤 진리가 절대적 진리인가요? 물어볼 때요.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을 돌립니다. 그 사람이 탐진치 없는 사람이냐. 그럼 그 말이 맞을 거다. 교리 가지고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할 때 자명한 건 자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 다 확인해보고 체험해보고 자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럼 그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확인해보고 한 얘긴가? 저는 확인해봤다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본인도 내가 확인해봤더니 너가 체험한 거랑 다르더라. 이렇게 저를 비판해야 서로 탐진치가 더 떨어져 나가는 무슨 토론이 될 텐데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저를 비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믿으신다는데 어떻게 우리 부처님이 진리를 다 밝히셨는데 네가 더 버텔 게 있을 리가 없어. 그럼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는 저는 확인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내 믿음과 다르니까 나는 너를 비방하고 끝낼 거야. 라고 나오시면 이건 서로 더 탐진치가 강화되죠. 더 어리석어지는 방식이지 이런 대화를 통해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신앙의 골수분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왜냐 도움이 안 돼요. 서로 그나마 틈이 보여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확인해보시지 않으면 어차피 여러분이 어떤 신앙에 빠져서 그 신앙만 믿고 계시는 거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이 확인해보시지 않은 얘기를 막연하게 진리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막연하게만 제 강의를 듣고 계시면요. 그게 아니라 확인해보셔서 자명한 거 그게 여러분 거라는 거 그래서 성령도 진짜 확인해보고 체험하시면 이런 얘기 안 할 건데 성령 체험 안 해본 분들이 제일 박사님들이세요. 성경 박사님들이에요. 뭔 얘기만 하면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럼 저도 아닌데 성령 안 그런데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잖아요. 초기 불교 똑같대요. 아닌데 부처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아닌데 열반을 체험했으면 그런 말 안 나올 텐데 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거예요. 체험해보고 얘기하시라. 제 종교 강의 비판하는 분 중에 한 분도 제가 체험해보고 비판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제가 다 못 봤을 수는 있는데 제가 접한 분 중에 내가 열반을 체험해보니 그렇지 않더라 라고 말한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교리에 그렇게 안 돼 있다 경전에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 비판하는 분만 봤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성경 구절 얘기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성령이 설명되지 않는다. 안 만나보셨다는 얘기밖에 아니에요. 제일 안타까운 건 기독교 분들은 성령 체험하시고 제 강의 듣고 제발 불교 분들은 초기 불교 분들은 열반 체험하시고 선불교분들은 참나 체험 꼭 하셔서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라요. 제가 유튜브에서 떠든 지가 7년째인데 아직까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을 못 만났다니까요. 어 제 체험과 다른데요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어떤 분이 교리를 가지고 저를 비판하시다가 몰라 체험하시고는 바로 아주 열혈 회원이 돼주셔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알아요. 팩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몰라 하다가 만나버린 거예요. 참나 열반을 그 뒤로는 카페에 글 올려주셨잖아요. 너무 그러시면 안 되지만 어 학당 말 있습니다. 왜? 내가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 말은 참 제가 볼 때 저한테 힘이 됐던 게 비판하셨던 분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하고 근데 본인이 몰라를 해보다가 딱 체험하시고 나니까 그러고 제 얘기를 들으니까 어? 같은 거예요. 자기 체험을 그대로 설명하니까 이런 토론 이런 만남이 귀하다고요. 이게 진짜 소통입니다. 그런데 소통을 거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나는 열반 체험 안 할 거야. 성령 체험 안 할 거야. 단 교리로 너를 끝까지 깔 거야. 그럼 이거 서로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신 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자명해지지. 체험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남을 깐다는 게 양심적입니까? 나는 체험해보지 않고 확인 못 했지만 내가 믿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너를 까줄 거야. 이게 무슨 이게 심보입니까? 양심하고 맞지도 않아요. 에고의 노름일 뿐입니다. 이거 꼭 경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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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